으아하하하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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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온 그란..그랜..그랜..그랜이야..그랜이야..그란트리..그랜트리스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곱슬곱슬 트랙을 할께요 이거 드래곤트레일이라는 곳 드래곤테일 바로 갑시다 데이타임으로 가야지 오늘은 음 오늘은 이차로 해볼께요 음 이거 트랜스미션 이거 기아조정 자동을 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동을 하고 초급 중급 상급 난이도로 다가보겠습니다 제가 1등하든 곱등을 하든 시경쓰지 마주시고 재미가 봐주시기만 하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가죠 블로우기 여기 밑에 차 목록들이 다 나오죠 오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차의 퀄리티봐요 여러분 너무 현실같아요 어 어 준비 중 준비 중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번엔 준비중이 얼마나 오래갈까 응? 준비중이 얼마나 오래갈까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은 말해야되네 이제 부터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설치되었더라 저는 이 트랙 연습 한 번은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만만해요 만만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가 이걸 플레이하는걸 못봐서 그랬죠 어허 날 추월하겠다 내 뒤에 있는 날 추월하겠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우 저기 뒤로 오케이 오케이 자동베이크 어 그 커브네 어허 어허 오케이 지나갑니다 실례합니다 어 내려막길이다 여기서 속도 내야돼 실례합니다 굿 오케이 좋아 좀 굉장히 오랜만에 그란트리스모를 하다보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구요 또 내려막길이네 어허 우우우우웅 오우 잠시만 너무 많이 나갔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으어어어 어! 오케이 진짜 곱슬곱슬이다 곱슬곱슬 이 트랙 재미있는데요 5번째 만약에 제가 빠른 차로 한다면 먼저 뱅뱅글 뱅글 막 들겠죠? 저 지금 4등 네번째 오른쪽으로 갈리다 보면 실례합니다 아 저, 저차 킹구레스 오 어.. 지나갑니다 오 또 또 또 추월 오케이 예에에에 오케 어 그놈의 운전 오케 됐다 오호 날 추월하려 하지마 나 이거 백미러도 잘 보고있어 이렇게 오케 오른쪽으로 가겠다 날 추월해보는데 행운을 빌어줄게 거리만 멀어진네 뭐 어허 으 으 으 오케이 됐다 잘도 있으면 제가 페달받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오케이 저 documentary לכ 보면 끄 somet kalian 하늘을 앞으로 오른나서야되는데 바로 좀 클린했어 방금은 좀 클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날 추월하겠다 안느려워 으아악 으아악 오케 겨우 들어왔다 겨우 들어왔어 여기 약간 그 꺼부 오케 아아 오케 됐다 오케 됐다 와 주장창 난리네 제가 난리를 피우고 있네요 와 으으구 으힛 자동 브레이크 땡큐 으윽 오케 달리기만 한다 이제 여기에여기와 달리기만 하면 돼요 일등이 코앞에 일등이 코앞에 어 아닌가 저기다 휴 휴 휼 휴대렉 호 커피난이도시лект 디테atra 저 오랜만에 그라운드리스모 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중급난이도로 갑시다. 중급. 중간난이도. 중간난이도는 제가 1등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내가 했다. 아 여기 있다. 자동으로 가고 중급난이도로 바로 갑니다. 제규어. 제규어라는 회사가 이 차를 만들었나봐요. 73, 77. 원래 레이스하는 차들은 경주하는 차들은 저기 안에 버튼들이 잔뜩 있나. 초급난이도는 1등이 있습니다. 과연 중급난이도도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렇게 난리를 피울 줄이야. 중급난이도 시작합니다. 중급난이도 시작했습니다. 저 11번째에서 시작합니다. 저 11번째에서 시작하네요. 초급난이도에서는. 초급난이도 시작합니다. 오호. 얘는 빠르다. 얘는 빠르다. 으흐. 으흐. 내 속도. 빨라져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시작한다. 진짜 시작해. 내가 너네 따라잡기만 해봐. 오케이. 왜? 핸들을 이렇게 막 떠올리는거 봐라 핸들을 돌리는데 팔까지 돌리겠어 왜 나보다 팔 빼도 안하겠는데 오우 위험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거리야 하하 내려막길 내려막길 오호 어허 급탄 급탄 아니었다 굉장히 또 내려막길 강력 좁아줘야되는데 그거던네 그거던 compares 그거던네 브레이크가 방해를 계속 속도가 안 빨라지는거야 에 estimated 어허 어? 오호... 아야야야야... 아, 뭐 옐로우 플레이그야? 제가... 좀 폭력적으로 추월했네요 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오케이... 어, 저 페라리네? 어? 어? 4-15! 미안해! 죄송합니다! 에이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제..저 제..저 제정신 맞나요? 제가 에이아이한테 죄송하라고 아, 마지막 같구나 하나, 하나 1등은 틀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희망가짜 저게 람보르기니 아냐, 앞에? 어, 람보르기니 빠른듯 따라잡혀가면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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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쫌 깔아 후 후 후 오 오 룰룰룰룰 어 됐다 룰룰룰룰룰룰룰 이럴 소리를 많이 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람불어기 돌아왔어 어 진짜 미안해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저 더틀레이스네요 죄송합니다 제정신 맞나요 여러분? 저 애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네요 내려막길 아 나 4등이네 저 4등하는거 아니에요 설마 1,2,3등 너무 멀리 콩이 바닥에 떨어져있어 차속에 끼우면 고지덩어리에 여기서 약간 그 커브 오케이 됐다 또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1,2,3등 도대체 얼마나 멀리 있는거야 어 저기있다 따라잡게 틀렸다 역시 1등은 하기 힘드네요 오랜만이라 오랜만이라 더 힘들거고 4등이네 돈은 적당히 주네 돈은 적당히 주네 이제 상급란이 들어가야되죠 마지막 상급 상급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급 상급 성공하면 돈 꽤 준다 성공해야되는데 성공해야되요 성공 못하면 자존심 팍 상해요 성공해야되요 그게 유일한 길이오 유일한 길이오 나 또 열한번째 이번에는 상급 난이도니까 3바퀴인가 4바퀴 정도 돌아야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저 두렵네요 두려워요 출발합시다 두려워 잠깐왜이래 잠깐왜이래 재시도 이렇게 핸들이 이상했어요 방금 방금 핸들이 이상했어요 방금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오케이 이번 타운 괜찮았다 또 멀리가 이러나 소리 어디 날 추월해보시지 어 나 3바퀴 돌아야되구나 쉽지않겠네 어 어 야 이럴게야 아 아 아아.. 아 이런... 아 미안해.. 아, 뭐야? 너는 뭐야? 밀쳐버려. 밀어버릴, 잠시만. 으..... oak creayze 푹 쳐버리고, 앞으로 나가야겠어. 진짜 저注 MORE 봐야, 진짜.. 아áz всю 말. 아, 열받네.. 아, 열받네. 오케이 도대체 저 몇바퀴나 돈거에요? 아님 몇번이나 치인거에요? 오케이 됐어 와 너무 예반네 그.. 아 진짜 차 돌아가는거 얼마나 갚았는지 신난 내 사진을 간대 뭐야? 아 진짜 너 사람 잘못 만났어 사람 잘못 만났어 오케이 나 너 시비 걸어 제가 바로 전화 너 시비 걸었으니까 저는 그만하면 안되지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야 제일 안전.. 이렇게 해야 제일 안전적으로 가는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빠르다고 안 느껴지더라구요 충격적인 상실이에요 나왔네 나왔네 나왔나 나왔나 의윽 자동브레이크야 나도 시비 좀 그만 꺼시기 자동브레이크야 나도 제발 좀 그만해라 저기 저 오른쪽 위에 빨간점이 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겠죠 저 앞에 포도 진짜 빠르던데 왜 이렇게 느려 읏돌이로 지나갑니다 깜겠다 오오엌 야 너 진짜 한 번 붙... 이으엌 나, 나 제가 나쁜지사에서 이런거에요 안정합니다. 앞에서보면 이래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제가 나쁜지사에서 방금 큰일날 뻔 했습니다 위기를 거기에 넘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진 안그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아 이놈 까뿡띡 오케이 됐어 저 15등될 것 같은데 아니 뭔 차 주월하는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이게 현실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오케이 괜찮았다 이번통 괜찮았다 내려받기 슈우우우 내려받기 슈우우! 제발 한대מש 자동브레이크ings 끝없는 방해하auso 다행이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빠르게 비껴지지않았다 원래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떨어지고 회전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헨드를 막 팍팍 도면 오케이 콩 방금 하나 날라간거 봤죠 나의 경쟁자다 비켜라 저 지나가겠습니다 실례합니다 13등으로 끝나네요 갑부싸 다 이겨면 돼 나 진짜 제가 했던 경기는 엉망이었죠 한번 어땠는지 볼까요 리플레이로 볼까요 안녕 안녕 봅시다 이제 감상타임입니다 제가 빨간차 뒤에 있어요 저 노란색 저 빛나는 노란색입니다 뒤쪽에서 그리 빛나진 않네 저 이번엔 완전 엉망이었죠 저 이번엔 완전 엉망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구명하겠습니다 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호 여기서 자야되나 여기서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오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 여긴 괜찮아요 이쯤인가 이쯤인데 이쯤인데 오하하하하하 왕국왕 왕국왕 아 또 이러죠 푹푹푹푹 와 진짜 너무 열받더라구요 저래서 거의 꼴등위기를 맞이했는데 조금이라도 추월해서 13등 한겁니다. 그래도 차에 흉터가 안생긴다는게 신기하죠 만약에 현실이었다면 아예 저기 안에 사람이 죽고 차도 못 움직이는데 이게 게임이라서 그렇죠 우리 게임치가 너무 현실적 같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충돌하는 부분은 제대로 보셨죠?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빠르게 하는거죠? 이정도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현실 제가 18등이나 나와있네요 아 이게 다른차의 시점을 바꿀 수 있구나 오 신기한거네 이거 포드다 포드 페라리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페라리 페라리다 페라리 오 멋지죠 오케이 일단 제가 했던 차 제가 했던 차가 있어요 오 오케이 여깄네요 오 그래도 진짜 가게 가네 아니 진짜 구경하면 그렇게 막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며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네 어허 저거 하나도 안 부드러웠다 여기 소홀한데 빡치는.. 아니네 아 저기 소홀한데 빡치는줄 알았다니 왼쪽 틈 왼쪽 틈 왼쪽 틈 좀 위험했어요 여기 포도가 경쟁하죠 포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구요 그래서 포도가 추월했네요 그게 아니라 포도한테 팍 맞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또 포도를 따라잡을때 포도한테 팍 칠려고 또 조심하죠 이쯤에 이쯤인가 빡 그렇다고 제가 도티플레이를 했다가 저기 위기를 하나 맞았는데 다행이네요 괜찮게 끝났습니다 이정도면 됐죠 이게 원래 속도입니다 이게 10초 앞으로 오는 풀구나 아 윽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란 트리스모로 했구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다음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